전갈의 전갈 안녕 여러분들 보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영상에 보이는 보거가 진을 먹는 걸 봤었고 전에 전갈을 먹는 것도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 짠 바로 전갈을 준비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단단하고 싸납고 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시안포레스트 전갈이라고 하는데 보거들이 이 친구 전갈을 살아있는 걸 통째로 먹잖아요 자 근데 전갈 살아있는 전갈을 제가 먹이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이 전갈을 보거에게 넣어줘서 잘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전갈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거 친구가 조금 무서운지 저 뒤가 있네요 약간 소심해 보여요 자 여기 전갈 왔어 먹자 오오오 온다 온다 오오오오 자 옵니다 슉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랍사 같은 느낌이죠 오오오오 오 먹었어 자 이 친구가 한 번에 다 먹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지켜볼게요 오오오 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거가 굉장히 턱 힘이 굉장히 굉장히 센 걸로 아는데 지금 한두번 입질하고 나서 반응이 없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조금 뒤로 가니까는 오오오 문다 오 이 친구가 아 굉장히 나세 오오오 안짤려 안짤려 오 제가 알기로는 정갈 따위는 이제 등갑이 막 다 잘리는 걸로 아는데 오오오오 자 좀 멀리서 촬영하느라 좀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 먹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맛을 들렸어요 오 꼬리 와 자연에서도 버거가요 작은 가재나 새우 같은 거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이 친구가 어 좀 무서웠나 보네요 좀 빨리 없어질 줄 알았는데 보거가 입이 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느긋하게 먹네요 그리고 되게 차분하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자 이제 친구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만 마무리 혼자 했으면 좋겠고 몸통은 다른 친구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온 지 별로 안 됐대요 그래도 보거들이 웬만하면 각각류들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다 오 오 저 친구 온다 오 오 야 싸우지 마 뭐 탱탱볼 튕겨나가듯이 튕겨나가네 어 얘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 친구는 MBU라는 보건데 약간 서열같은게 있는건지 지금 약간 경쟁구도인데 먹이를 먹으려고 계속 노려보고는 있어요 자 오 먹는다 먹는다 우와 먹어요 여러분들 와 한번 물었는데 옆구리가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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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미에서도 나가고 신비하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보거들이 정갈을 먹고 진해도 왠지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영상인 것 같네요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거의 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와 우와 이렇게 서열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야 많이 먹어라 괴롭히지 말고 готов 안녕 안녕 오케이 디디 디디 끝 윤